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신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류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대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류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류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이래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류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이를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대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대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이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주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주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두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도우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파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표적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를 보십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께 묻죠 2절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당시 사람들 어떤 고난에 대한 책임이 그것을 어떤 잘못을 한 사람에게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난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 분명 그 맹인이나 부모나 누구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확신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자녀가 방황을 하거나 또 육신에 중병이 걸릴 때 내가 그때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내가 꼬여버린 건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혹시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암담한 상황 중에 처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신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가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뜬 것보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더 주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묵상 중에 성령께서 제 안에 강하게 붙들게 하신 것이 그것은 죄 때문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허락하십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허락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좋거나 나쁘거나 우리 삶의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그분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많은 복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놀라운 것이 우리 삶에 절대 우연이란 없고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고 또 내게 주어진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이 평탄할 때는 이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 속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실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느 형제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도 오른팔이 좀 불편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가 자라나면서 평생 궁금했답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까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나면서 늘 이 궁금함이 있었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DTS 훈련을 갔다가 그곳에서 한 선교사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참을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을 오랜 기간 묶어왔던 것이 풀어지면서 눈물이 터지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비록 쉬운 삶이 아니었지만 한 번도 자기를 떠나신 적 없고 하나님께서 늘 최선의 것으로 자기 삶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마음에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아들아 정말 고맙다 나 원망하지 않고 사랑해 줘서 그날 그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내 평생 전함을 살리라 그가 지금 목사가 돼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과 같이 눈앞이 깜깜한 상황 중에 있고 그리고 도무지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있고 정말 암울한 상황 중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랜 투병으로 인하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막막한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내 상황 하나 달라진 거 없다 할지라도 이미 이 일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보이셨죠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로 밝히 보게 하셨으며 우리가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로 누리게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질병이 단순히 내가 죄가 많아서 치러야 할 대가들일까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할 일들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린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니 아무런 대책도 소망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게 일어난, 내가 만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이 있다 정말 믿으면 그 해결과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를 수도에 신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함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신로함 모세 가서 씻으라 하신 게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웁니까? 눈을 뜨기 전입니까? 눈 뜨기 전입니다 그가 살면서 그 신로함이란 곳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제대로 가보기라도 해봤겠습니까? 그의 입장에선 앞을 볼 수 없으니 쉽게 갈 수 없고 주님의 그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이죠 그러나 신로함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믿으면 그가 믿음으로 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어찌 그 두 눈이 감긴 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실 수 있으실까요? 반드시 그 눈 여실 것입니다 먼저 믿음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 허락하심 없인 하나도 되어진 일이 없다 이 믿음을 구하고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죽게 기도하여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의 신로함 되신 주님께로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못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그 맹인을 불러다가 묻습니다 네가 눈을 어떻게 뜨게 됐으며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누구인가 축하를 해야 할 상황인데 취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로는 부족했는지 부모도 불러다가 묻습니다 도대체 아들이 어찌 눈을 뜨게 된 것인가 그런데 저는 바리새인도 참 당혹스럽지만 그 부모가 더 당혹스럽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아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아들 눈 뜬 거를 부모가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왜 거짓말을 했죠? 22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미러라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너무 달라요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을 또 불러다가 캐묻는데 그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32절과 33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아들 출교도 사람들의 비난도 사람들의 시선도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가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한 것이 놀라운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가 앞을 잘 보았다면 세상은 훤히 잘 볼 수 있었겠지만 눈이 멀었었기 때문에 그 눈 뜨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쫓겨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알고 찾아가시죠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지만 그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데 하지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소개해 주는 일하면 그가 정말 믿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갈망하는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자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믿겠나이다 그리고 엎드려 주님께 절하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어떤 계기든 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맹인과 같이 그가 마음으로 믿어 주를 입술로 고백하여 죽게 엎드려 절하는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 전에 사역했던 고등부에서 한 졸업생 이 친구가 오태신앙에 한 번도 어리서부터 교회를 빠진 적이 없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부모님이 잘나가던 세상일을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본인은 선교사로 나갈 그런 마음을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아주 노골적인 반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반항 종합 세트를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매일 PC방에 가서 밤을 새고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고 가출까지 합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아는 모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속이 타들어가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청소년국 여름 수련회에 그가 정말 억지로 참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그의 귀를 여시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오랜 기간 얼어붙었고 견고하게 묶여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 둘 녹여가기 시작하세요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아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주님을 만납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기도를 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 친구가 잠시 방학 때 한국에 왔다가 출국하기 전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일과 그가 만난 주님을 고등부 예배 때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이면 다시 선교지로 떠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의 어두웠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친히 만나 주시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에게 이 자리에서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날 이 친구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을까요? 아니요 그를 아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왜요? 참된 하나님의 일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으니까요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내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가 여전히 영적인 눈이 닫혀있고 인생에 방황을 하는 중에 있는 이가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대 불행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일을 주가 친히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확히 기도해야죠 주님 사랑하는 영혼에 닫힌 그 두 눈을 주가 친히 여셔서 그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주를 만나 눈 열었을 때 죽게 엎드려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가 마음을 의미도 주를 고백하여 죽게 엎드려 찬양하는 그 삶 친히 살게 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의 심령 가운데 행하여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로 주가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 그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 주를 고백하는 참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혹시 내 삶에 알 수 없는 시련과 고통 중에 있거나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품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고난이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하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로함 되신 주님께 다 막히며 오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막힌담을 허무시고 우리 인생에 모든 묶임을 푸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믿음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신로함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묶임과 막막함 가운데 답답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이를 허락하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신로함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신로함 대신 주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신로함 대신 주께 나아가 우리 삶의 눈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며 주목하며 간증케 하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십시오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주께 달려있음을 온전히 믿음에 나아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가 진행하소서 오 주님 진행하소서 오 주님 진행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 다 맡기며 나아갑니다 절박한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 진행하십시오 주님이 진행하십시오 주님이 진행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이 진행하여 주옵소서 주가 진행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행하시는 그리를 우리로 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가 진행하시는 그리를 우리로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 열어 주님 행하시는 그리를 지니 보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진행하실 그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염려거나 두려워 말고 죽게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그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37절과 3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민나이다 하고 저라는지라 특별히 우리 주변에 주님이 간절히 만나길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의 눈이 닫혀있는 그들의 심령을 주가 열어주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를 마음으로 미루어 입술로 고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일을 그의 인생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쳐갑시 말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찾아가소서 하나님 눈 다친 영혼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황 중에 있는 이들의 방황이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자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날때부터 보지 못하옵소서 하나님 날때부터 보지 못하옵소서 하나님 날때부터 보지 못하옵소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